여러분 종합을 하고 한번 넘어가죠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졌던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바로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서 했던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사전투표 수를 조작하고 그리고 정상인 당일 투표이다 사전투표를 더해가지고 총득표 수를 구해가지고 소위 부정선거를 감행한 문정권하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똑같은 현상이 바로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등의 여러분들에게 과장도 하지 않고 그냥 제야 고수님이 분석한 내용과 그리고 시민D님이 작성해 준 그런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위 득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전형적으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관착됐던 그런 것을 참담하게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또 한 번 우리가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가 갖고 있는 큰 의미는 윤석열 정부와의 치료진 첫 번째 선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 같은 걱정과 우한과 염려와 근심에도 불구하고 3구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인 신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직선거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유지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선관위를 향해서 발신하지도 않았고 당사자 스스로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3구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모든 공적기관에 대해서 그 공적기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디만 했으면 조심을 대했을 겁니다 시중에 많은 의욕과 의심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주의해 가지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에 연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을 매겨 살리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매겨 살리는 겁니까 우리가 왜 대부분을 매겨 살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합바지를 여기는 거죠 합바지는 합바지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던 인천계양을 요리를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야 고수가 날 밤을 세워서 작성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선거인 수,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 수 그리고 사전투표에 속하는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 1투표수, 2투표수, 3투표수, 2동 1투표수, 2투표수, 3투표율 이렇게 해서 후보별 득표율이 제공이 됩니다 상당히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상시하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계산 1동의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에 당일 투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관내 사전투표도 1투표수, 2투표수, 3투표수에서 모든 다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인천 계양구에는 5개 동 25개 투표수는 계양갑이 있고 그 다음에 7개 동 44개의 투표수는 계양을이 있습니다 투표 교수는 모두 69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던 계양을은 모두 44개의 투표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은 44대 제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가능성인 확률이 2분의 1 0.5라고 하면 0.5의 44승인 겁니다 2분의 1을 44개의 이름 곱한 겁니다 수억의 수십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 44대 제로가 계양구청장 선거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계양을 여름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던 계양을 총선 모든 데서 다 민주당은 백발백중입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느냐 이것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그런 사전투표수의 일정 부분을 그냥 빼앗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름 보시죠 이번에 제약호수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윤형선이 계양구 의뢰 7개 동 각각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가져가 버렸다 이것을 제약호수는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형선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27,895표인데 27,895표에서 10%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10%를 여러분 이번에 사용된 일종의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윤형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각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윤형선의 사전투표 득표는 27,895표인데 여기 10%를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얹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것이 바로 21대 보궐선거 계양을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여러분 1번의 발표 득표에서는 중앙선거 관련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9,000표 윤형선 후보는 14,000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총수는 34,374표입니다 사전투표의 총조작 규모는 2,804표입니다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총수에서 여러분들 10%인 1,402표를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선거 관련의 이재명 후보가 56% 윤형선 후보가 41%를 얻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실제 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 득표수는 52%로 줄어들고 윤형선 후보는 45%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표에 따르게 되면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면 여러분 앞에 도표는 사전투표에만 관한 것이고 뒤에 도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모두 합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 자료면 이재명 후보가 4만4천표 윤형선 후보가 3만5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사전투표에서 윤형선 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10%를 이재명 후보가 빼앗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을 고려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염두에 두게 되면 사전투표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만9천, 1만4천, 1만7천, 1만5천, 1만5천 여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죠 거기에다가 수정 후에 당일투표수를 더하게 되면 4번하고 5번을 더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그런 총투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윤형선 후보는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값을 다 수정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패배합니다 약 몇 표 차로 패배하는 거 아니까 5566표 차이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4번을 구해가지고 총 조작값을 이렇게 새로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4만2천 대 3만7천으로 윤형선 후보가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총으로 따지게 되면 20%에 해당하는 것이죠 20% 10% 빼앗고 10% 대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가 개양의뢰 각 동에서 얻은 개양의뢰는 이름도 모두 다 7개 동입니다 7개 동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아간다 그럼 상대방이 10%를 빼앗기고 10%를 더해주게 되니까 총 20% 차이가 나는 거죠 상수값은 윤형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개 맨 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자료고 그 위에는 진짜 사전투표수를 고려한 자료인데 두 가지 자료가 수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88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수치가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기록되게 됩니다 대개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후보별 득표수의 이상하게 숫자가 자꾸 남습니다 105표가 남고 윤형선 후보 75표가 남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77표고 무효투표수 11표를 더하게 되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88표가 남습니다 이 188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88표를 이렇게 전산상으로 처리해가지고 숫자를 다 맞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두해 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을 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이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요리를 지방선거의 인천개양을의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승관이 발표는 이재명 후보가 8370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빼앗긴 표 빼앗아간 표를 다 수정 보완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4만 2천 그리고 윤형선으로 4만 7천으로 8370표 차이가 아니고 5천 5백66표 차이로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수 2만 7천 395표의 10%인 2만 804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득표는 이 표하고 상수값 10%를 상대방 후보가 얻은 득표수 가운데 10%를 사전투표 득표수 얻은 10%를 빼앗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의 합계치 이것은 승관이 발표자료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런 합계치는 소위 조작된 값을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득표수가 그러나 진짜 득표수 구해보니까 윤형선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5천 5백66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DJD님 나라를 재건한다더니 부정선거 수사 안 하고 뭐합니까? 무슨 수로 재건할 겁니까? 이렇게 참 말씀을 잘하셨네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측이 민경우 후보가 잘 정리했죠 이번 선거에서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필요하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해야 될 곳을 한 곳만 들려면 저는 주저 없이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계양을 선거구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민경욱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치료기적인 5월 30일 날 올린 거리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좀 낙관론을 가졌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전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아니고 전국에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개양을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부정선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얻은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그냥 뺏어버리는 겁니다 동레벨에서 상대방이 얻은 동레벨에서 이름들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그냥 이재명 후보는 10% 그냥 뺏어버린 겁니다 10%를 뺏으니까 뭐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은 다 패배를 하겠죠 다음은